잠시 안낸할 선물입니다. 무릎은 비용 시에 닭사람과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드시고 우와 모기 물린 거 진짜 난리도 아니다. 내 발이 진짜.. 왜 사람이 이렇게 많냐? 아.. 후가철이라 그런가 진짜? 응 응 뭐가 싸? 이거 100g당 263원이고 얘는 100g당 232원이야 진짜 100g당? 얘는 100g당 483원이야 이거 사자 이게 제일 싼데? 우와 무거워라 크록스 슬리퍼가 있어야 되는데 전에 있었는데 안 샀지 어.. 그때 안 샀어 이거 심지어 아동용이야 아동용이니까 으흐 없다 다 빠졌나봐 어 여기 있다 크록스 아 근데 이것도 아동 크록스다 저기도 크록스 있는데 저거 어른용이야? 애기용이야? 왜 애기용 크록스를 이곳저곳에 넣었지? 필수품이야 크록스 평일인데 진짜 사람 많다 휴가철이라 그런가 평일인데 휴가철인데 사람들이 왜 장보러 왔을까? 장을 봐서 놀러 가는 거지 아아 고기를 사서 캠핑을 하러 가고 아아 먹을 걸 사서 바비큐를 하러 가고 맞네 그치? 아 우리 치약 사야돼 오빠 네 아 토마토도 하나 살까? 당월토마토 몇뒤 쓰나 빼서 그 모짜렐라 치즈 하나 사서 올리브오일 뿌려 먹을게 치약은 정말 너무 많이 금방 쓰는 거 같아 엄청 많이 금방 쓰기 아 더욱 더욱 칼을 또 사줘야 되다 그냥 질리라고 아 카레는 안 질리라고 어? 그러면 칼에 또 끓여도 돼? 또 끓여줄게 대박 이거 다 먹었어? 이거? 이거 다 먹었지. 응, 하나 사게? 이거 좋아하더라. 응, 맛있더라. 그리고 포스터 소스도 하나. 이거 하나 사까? 칼클랜드꺼? 응. 아니야, 오빠 미안. 이거 위에 소이 라브 소스. 이건 다섯 개 들어있네. 어, 어. 이거 하나? 어. 아니, 면은 이렇게 잔뜩인데 이거 하나? 면은 두고두고 먹는 거고. 또 사겠지. 나 쪼꼬치 쿠키 먹을래. 오빠도 먹을래? 네? 맛있군. 각오해라. 짱축. 어, 콩나물 하나 사자. 양념에서 찜 같은 거 한 번에 먹지 없다. 그래요. 오, 우유 세일. 오, 추워. 얼어 죽어, 얼어 죽어. 뭐지? 제추 토마토. 어, 어디 담아야 될지 모르겠어. 아, 계란 이거 올려. 아, 계란 이거 올려. 어, 추워. 얼어 죽어, 얼어 죽어. 뭐지? 제추 토마토. 어, 어디 담아야 될지 모르겠어. 아, 계란 이거 올려. 이거 궁금하지 않아. 아, 그래 먹어. 간팥크림빵? 응. 근데 이거 아니면. 응. 이거 한 번 찾아봐. 근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냉동실 넣어놔야지. 이거 하나 사서 먹어보자. 그래. 이거 전부터 궁금했어. 응. 그래, 먹어. 우와, 이거 뭐야? 연어 스테이크용으로 이렇게 파네. 백종원. 응. 근데 김치찜 내가 하는 것도 먹을만 하지 않아? 응. 맛있어. 응. 물냉면 사서 한 번 먹을까? 좋아, 좋아. 이거 한 번 먹으라. 그래. 어, 오빠. 오빠한테 사줄 수 있는. 이거 사주려고 생각했어. 이거. 잔슨빌 소시지. 잔슨빌 소시지. 어, 근데 식사가. 뭐고? 15,000원. 이거 먹을래? 그래? 어차피 뱃속에서 넣어놨네. 진짜 치즈. 내가 유튜브로 비록 수익이 나진 않았지만. 이거? 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한 절이라도 올려야돼. 왜 안 해? 여기서? 어. 오빠 우리 이거 한 번 사다 먹어볼래? 머쉬룸 소스? 이거 파스타 소스. 먹어봐. 세일하니까. 이거 진짜 맛있대. 근데 얼마나 들어있는거야? 여덟개. 어디 써있어? 여기에. 아. 하나, 셋. 셋. 유부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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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초밥 하나 사고. 네, 네가 오늘은 감이 안 나오는데. 그치. 오늘 우리 너무 금액을 안보면서 샀나? 오늘은 얼마나 올지 전혀 모르겠다. 대충 한 30만원 정도 나올 때 집은 안 됐어. 근데 그렇게 큰 금액에 뭘 사진 않았어, 몇만원짜리. 우리 물만두 먹어도 돼? 이거 맛있나? 물만두 먹고 싶다, 뜨끈하게. 이거 하나만 들어줘. 근데 여기 포도씨유 섞여 있어서 깜짝 놀랬어. 이게 좋은 건가 보다. 나 다 산 거 같아. 어떻게 찍어도 이상해. 오빠, 테트리스 진짜 너무 못했어. 있어? 있어 있어? 물에다가 육수 하나를 사가지고 물만두 넣고 끓이면 맛있지 않을까? 아니면 물에다가 참치도 조금 넣고 육수 하나, 아이고. 그냥 맛있지 않을까? 27만 6850원. 몇 개월 하세요? 일시불로 해주세요. 진짜 30만원 치고 나왔네. 그러니까. 그래도 30만원 안 넘었네. 아쉽다구? 아쉽다구? 운동되고 있는 거 맞아? 응. 어, 그럼요. 칼을 덮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칼을 덮으면 내가 넘어지지. 아, 그런 건가? 흐흐흐흐흐흐흐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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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